윤리중대 밥이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남편은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온 거고요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 저 왔어요 보고 싶어요 투쟁 빨리 소주 한잔하자 사랑해 여보 사랑합니다 우리 꼭 이겨서 갑시다 정세영 남편 사랑합니다 내 남편 조세영씨 지금 이 힘든 싸움이 헛되지 않기를 저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으면 저희 가족들도 지치지 않습니다 밖에서 더 열심히 아빠를 위해서 저희들 투쟁할 것이니까 여러분도 더 좀만 찾고 투쟁해주세요 투쟁! 투쟁! 예!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아빠들도 힘내시고 몸 건강하시고 하루 빨리 끝날길 바라겠습니다 투쟁! 이 투쟁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할 겁니다 투쟁!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갑질이 그렇게 하고 싶더냐 의를 우리로 보았느냐 오만한 생각을 하였도다 포! 포갑질이 난다 택! 택도 없는 짓 그만하라 예! 호흡! 한 대 8님! 잘하다가! 영상은 아주 좋아요 응답 상태되면 한국에 있는 대중이 하여행은 한국에 제작할 기회